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여러분 몰래 3주 동안 아이폰 SE2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후기를 올리고 나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8을 메인폰으로 사용했었는데 아이폰 8이 전체적으로 조금 버벅되고 느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아이폰 8의 외형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할 거라면 이걸 보내주고 이 디자인의 마지막이 될 SE2를 사용하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아이폰 12, 아이폰 12 루머를 저도 가끔 확인하는데 보니까 터치 아이디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터치 아이디 모델이 다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렀습니다. 개봉기를 올릴까 생각도 했는데 너무 별게 없어서 따로 올리지 않았고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뒤에 애플 CI만 가운데 정렬된 거 말고는 다른 거는 티도 안 납니다. 색상이 스페이스 그레이에서 블랙으로 바뀐 것도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전원 어댑터라도 새로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장점은 너무 익숙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이폰 8에서 살짝 버벅거름이 있던 게 여기서는 체감상 안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다만 배터리 소모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른 게 아주 큰 단점인데 A13 칩이 너무 무리한 일을 시켜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게임 아시는 분들은 외장 배터리 들고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모가 빠릅니다. 외형적으로 새로운 게 거의 없어서 새로 샀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요소가 크게 없다는 것도 단점이겠네요. 그치만 몰래 구입했을 때는 아주 좋아요. 아이폰 8에는 없었는데 인물 사진 모드가 들어가 있어서 전면 카메라 셀카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폰 8 케이스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 그 외에는 딱히 음... 그렇습니다. 아이폰 SE2로 iOS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55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만 아이폰 11이나 11 프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성능이나 화면이 아무래도 차이가 커서 호불호가 있겠네요. 화면이 작고 배터리가 금방 자라서 답답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손목 편안하고 가볍게 매우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최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